코로나 때문에 아이들도 직국생활에 지쳐있는 요즘 캠핑의 인기는 점점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한국가족과 미국가족의 캠핑여행. 세계인과 함께하는 어드벤처 코리아에서 한국가족과 미국가족의 캠핑여행 함께 가보실까요? 캠핑에서 처음 만난 준서와 줄리아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시면 영상 끝까지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튕 lace 오늘은 기분 해주세요 아멘 반대지에 강하게 말하네요 내가 영국인지도 들어보니까요 네 예 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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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4,5,6 1,3,3,4 ,1,3,4,5,6,6,6,6,7,7,7,7,7,7,8,5,6,7,8,48,5,8,5,4,7,7,7,7,7,7,7,8,8,5,8,5,7,7,8,9,8,7,8,7,0,8,7,7,9,8,8,7,7,7,9,8,9,8,7,8,9,9,9,8,9,9,1,5,9 .4,8,1,9 05,11,0.5,4,3,8,7,7,5,0 W Rolle,0,2,1,7,8,9,7,6,.8,1,2 1,2,3 빛떡 빛떡 1,2,3,4 빛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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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거라고 했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